언니 보안이나 저 16살이었는데 지금 16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기분이 되게 이상해 나도 물론 아이를 10년 같기도 하고 러빈을 10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해졌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그 10년은 또 다른 기분인 것 같아 내 10년은 내가 어떻게... 울컥이죠? 왜 그래요? 잘 말하다가 약간 다르다 약간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 약간 더 뭔가 소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뭔가 얘기를 들을 때보다 좀 울컥한 그런 포인트 같은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무대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하품하는 옷 입었어 우리 사연 너무 길었나봐요 그래서 바로 다른 무대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러비들과 빨리 하자 빨리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버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니ота 이 나라 우리灣 그리고 우리